환율이 약세로 가 있을 때 사는 게 되게 외국인한테 유리하죠. 정답은 멀티프로를 높일 수 있는 업종이죠. 뭐가 더 빠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싶으면 그냥 n분의 1에서 줄이시면 됩니다. 비율대로 모든 종목을 다. 근데 이제 다른 방법이 하나가 또 있는 게 종목을 줄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외국인들이 그럼 언제 다시 돌아와 줄 것이냐 언제 다시 이 대원주들을 사줄 것이냐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그러자면 이제 환율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환율은 깜짝 놀랐어요. 1180원대 가까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외국인들은 더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환율이 많이 오르면 사실은 저가 매수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는 원화가 약세로 갔다는 얘기고 원화가 약세일 때 사서 이제 환차익과 캐피탈 개인 저희가 주가가 올랐을 때 그런 거를 하는데 이제 생각을 좀 편하게 하시면 원달러 환율이 이제 1180만 일어나면 계산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천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천원에서 1100원이 가면 원화가 10% 정도 이제 하락한 거죠. 가격 가치.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천원일 때 일단 100원인 주식을 샀다라고 치면 만약에 주식이 1100원일 때 사면 이게 반대로 환율을 강세일 때 환 효과가 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가만히 있어도 환율만 오르면 환 익스포저를 보통 연다고 예를 들어서 환했지를 안 해놓고 하면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환했지를 안 해놓고 이제 환을 풀어놓고 보통 베팅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머징 국가나 이런 쪽에는 그러면 사실은 환만 움직여도 주가가 움직이면 두 배로 먹을 수 있는 양빵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약세로 가 있을 때 사는 게 되게 외국인한테 유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1100원, 1200원, 1300원 이렇게 높아질수록 가치가 하락할수록 외국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1180원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급격하게. 이런 상황이면 또 들어오기 좋은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 원래는 1200원대에서는 이게 지지 여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투자하기 좋은 어떤 환회인가 원화의 하락이 일어나고는 있으나 이게 끝인지 더 자기가 산 사움에 더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더 하락하면 손해니까 그 끝을 보려고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머징 전반적으로는 자금은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얘기는 결국에는 저희끼리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내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사주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달러 환율 말씀하신 것처럼 오르긴 했지만 1200원이 어떻게 보면 라운드 피규어잖아요. 그게 이제 정고점이 1200원 정도 되거든요. 1200원을 넣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리스크 온 효과가 되는 거죠. 저희가 리포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시면 리스크 온 모드로 여겨진다고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일반 투자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리스크 온은 어? 리스크가 있구나. 그냥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를 이제 리스크 온 모드가 모드로 여겨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리스크 온,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는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자꾸 떨어진다는 거는 한국 경제에 알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기가 위험하다. 이런 이해를 할 수도 있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미국 대비 저희가 이제 안 좋은 거죠.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이제 환율이 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외국인은 언제쯤 들어오게 되나요? 원화가 다시 하락세로 강세로 전환이 될 때? 그렇죠. 보통은 이제 강세되는 초입 구면을 1200원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빠졌다. 펀더멘탈 대비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00원에서 계속 지지하면서 더 이상 상방으로 올라가지 않고 하락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아 그때 이제 들어올 것이다. 맞습니다. 아 어렵네요. 근데 올 1분기를 생각해보면 환율이 1200원 찍고 연초 대비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빠졌다는 걸 보시면 또 굳이 환 차익보다는 펀더멘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환까지 좋으면 더 좋게 보고 근데 아직까지는 외부인이 들어오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DDR5에 대한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출시라든가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볼 때는 새로운 어떤 시장의 확대라든가 신규 수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은 없나요? 근데 DDR5는 사실은 매출액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판 관련돼서 뭐 심태기나 이런 업체들도 기대감이 있고 뭐 실적에도 반영 조금씩 매출이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에서 결국 차지하는 메인은 DDR4거든요. DDR4 가격이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제품이 올라와서 회사의 매출액은 좋아지는데 본진이 빠지는 이렇게 이런 근데 원래 신제품이 나오면 구제품은 점점 안 쓰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제품 나오면 신제품 가지고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DDR4에 대한 인기가 좀 하락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사실 지금 본격적으로 매출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5가?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세트업체 말고 저는 이제 부품사들을 많이 컨택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ISC처럼 테스트 소켓을 하는 업체들은 이제 4분기부터 매출이 조금씩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환되는 거는 이제 2년에서 3년 정도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DDR5에 대한 본격적인 매출액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용주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만 신제품이 들어왔는데 신제품 모멘텀이 있는 거는 기존 업종의 어떤 실적에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게 붙어서 실적이 올라가서 이제 멀티풀이 같이 올라가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본진이 예를 들어서 DDR4가 전체 매출에서 뭐 99%를 차지하는데 DDR5의 가격이 오르고 어떤 스위칭이 전환된다고 해도 이게 전체 매출에서 10% 이상 올라왔을 때 이제 본격적인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2차전지랑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2차전지가 전체 이제 저희가 이제 침투율이라고 하죠. 전기차의 침투율이 1%, 2%일 때는 사실 주가가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5% 이상 올라갈 때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멀티풀은 언제 제일 많이 오르냐면 5%에서 10%로 침투율이 올라갈 때가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쪽에 적용시켜 보면 DDR5 역시 지금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멀티풀만 조금 올리다가 반도체 본진 메모리에서 DDR4가 빡 빠지니까 이제 같이 빠지게 되는 거고요. 부품사들 보면 최근에 올랐던 심태계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반도체 DDR5에 대한 어떤 우리가 과도한 기대감을 가질 만한 환경은 현재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런데 이제 연말 연초에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이제 실적이 실제로 많이 붙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또 올라갈 때는 또 DDR5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시장이 반응이 좋고. 다운사이클에서는 DDR5 비중이 적네 이러다가 또 올라가면 또 DDR5가 이제부터 40%, 50% 올라갑니다. 시장의 센티먼트는 저희가 주식 공부를 주디님 분들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라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올라갈 때 이게 지금 올라가는 타이밍일까라는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공부를 결국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졌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이제 왜 빠졌을까를 생각하시고 저점이 언제일까 계속 고민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주가의 저점은. 이거를 계속 고민하시면서 반등할 때 아 이게 이유이기 때문에 이 이유가 굉장히 리즈너블하다. 논리적이기에는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논리적이어서 바닥에 나왔을 거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같이 투자를 하시면 좀 더 좋은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아주 드라마틱한 반등 이것을 기대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단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반도체 소부장 이쪽에 대해서는 상당한 상승이 있었잖아요. 시설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컨트롤 돌려보니까 제일 많이 빠진 업종이 PSK, 원익 IPS 이런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사실은 반도체 장비는 완전 모멘텀이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의 캡파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지만 사실 베타가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센티가 안 좋아질 때 가장 먼저 파는 순서가 소재보다는 무조건 장비를 먼저 팝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이제 저희가 또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월요일날 바로 아 이재용 투표자 네, JY 가석방을 기대 그때부터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뉴스의 파라라가 이번에도 맞은 거구나 네, 이번에도 맞은 거죠. 대표님도 한 두세 달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신재생에너지 막 해서 그때 CS윈드 뭐 이런 거 보셨는데 주가가 꽤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부양책이 나왔는데도 이게 새로운 뉴스가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JY도 가석방이 결정되자마자 그때부터 주가가 빠질 시작이 있거든요. 지금은 지금 주가가 오르려면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올해 하반기에 한 15K 투자합니다. 기대가 이만큼이었다면 40K 투자할게요라고 나와야 시장이 환호하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세트가 멀티풀이 빠질 지금 멀티풀이 빠지는 국면이거든요. 지금 전자가 실적이 빠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적에 빠질 우려가 있는 거지 지금 분기 실적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 3분기까지 실적 좋습니다. 근데 이제 멀티풀이 지금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장비주의 투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컨트라이레나를 보면 내년도에 반도체 투자 올해보다는 나오겠지. 그러니까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은 가격이 어떻게 되든 이미 투자하기로 액수도 다 발표했고 그럼 그만큼의 시설 투자는 할 거고 우리는 장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달라지는 거 없잖아. 네, 네, 네.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사실 장비주 투자는 분기 실적이 적자일 때 그러니까 장비주는 적자일 때랑 시장 센티멘트 가장 안 좋을 때 바닥에서 주고 지금은 사실은 센티멘트가 안 좋아지는 국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3분기 만약에 반도체가 세트 산동론자 하이넥스 기준으로 3분기 내내 주가가 만약에 저희가 속된 말로 옆으로 긴다라고 했을 때 장비주는 계속 빠지겠죠, 만약에.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빠지고 바닥이 있을 때 이때 사시면 사실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장비주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쉬운 구간으로 그 때만 사고 팔고 아예 모멘텀이 없을 때가 완전히 바닥이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넥스가 조정을 나왔는데 IT 부품주들이 과연 좋아진다? 스마트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나와서 스마트폰이 2분기 실적이 나오면 악재이기 때문에 3분기부터 올라갈 겁니다. 하는데 찬물이 나왔죠. 전자가 빠지니까 이제 어? 그럼 가장 큰 형이 빠지는데 부품주가 오를 수 있을까?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뭐 EMTEC이나 캠트로닉스 이런 것들은 이분이 실적 나오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사실 큰 흐름은 아니거든요. 큰 흐름에서는 IT의 멀티플이 지금 빠지는 국면이고 그 이유는 제가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가 봤을 때 반도체 장비주가 이제 시장의 모멘템이 전혀 없다. 많이 빠졌다라는 판단이 될 때 가장 그 탑픽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하락폭이 가장 큰 거를 보면 될까요? 장비주 중에서 그렇죠. 장비주 중에서 사실은 워닝 IPS나 뭐 예를 들어서 테스나 PSK 이런 종목들은 기관이 빼고서 갈 수 없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아무리 이렇게 빠져도 그냥 조금씩 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이게 천천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빠지고 나서 아 이게 안 되겠다. 이걸 팔고 카카오뱅크나 아니면 SK바이오산스가 단기로 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스위칭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물이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반도체 이 섹터가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그럼 이걸 이제 또 우리 순환매 성격으로 이걸 또 채워주는 뭔가가 나올 거라고 이제 우리 기대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게 뭐가 될 것이냐. 네. 정답은 멀티풀을 높일 수 있는 업종이죠. 제가 볼 땐 시장의 어떤 기대 심리를 확 끌어올려줄 수 있는 네. 그래서 올해 제일 안 좋았던 업종을 두 가지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약바이오가 제일 안 좋았죠. 업종 자체는 아직도 저희가 SK바이오산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랐지만 업종 자체로는 가장 섹터 수익률이 안 좋은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저는 내년에 좀 정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약바이오도 내년에 올 하반기부터 좀 계속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 중에서는 스마트폰 부품주가 올해 내내 안 좋았죠. 그래서 안 좋은 키워드 두 개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를 수 있는 거는 사실 제가 게임을 안 합니다. 게임을 안 하는데 게임을 안 해서 물어보거든요. 게임 잘하시는 분들한테 맨날 물어보는데요. 저는 사실은 크래프톤이 뭐 그때 IPO할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려서 계속 그때 이후로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분들이 좀 너무 일단 국내 투자자분들 센티가 너무 안 좋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MSCI 편입이 빠졌죠. 그 다음에 오버행 이슈가 나오면서 오버행이 거의 2천만 주인데 지금 1,200만 주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버행이 아직 남아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먹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밀업할 수 있다. 이런 많은 차익 매물이 나올 거다라는 어떤 센티먼트. 그런데 이제 그 2분기 실적을 보시면 2분기 실적에 1,700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래서 시장의 기대는 2천억이었는데 그래서 분기 1,700억이면 시가총경에 걸맞는 실적이거든요. 왜냐하면 NC소프트가 2분기 영업이익이 1,100억이 나왔고요. NC소프트랑 사실 크래프톤은 저는 좀 크래프톤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글로벌 IP잖아요. NC소프트도 물론 수익화가 좋은 회사이긴 합니다만 분기에 1,000억 정도 벌 수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만 성장성이 떨어지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죠. 그러면 NC소프트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17조, 18조거든요. 분기에 1,100억 나왔는데 그러면 크래프톤은 1,700억 나왔으니까 그래도 할증을 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연간으로 보면 컨센터스 순이익이 1조에서 1.3조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설명은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모회 받으신 분들은 지금 혹시라도 파실 수 있으면 팔지 말고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공모가 좀 청약이 미달됐긴 했지만 그래도 락컵을 거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1개월 락컵, 3개월 락컵 거신 분들은 지금 실망하지 않으시고 좀 기다리시면 어느 정도 주가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 다 싫어합니다. 이 주식을 얘기하면 다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이게 IPO가 나올 때가 최악이었어요. 생각해보시면 그때 2주 전에 저랑 게임주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게임주를 다 잊어버렸지만 게임주 그때 중국에서 규제 나온다고 해서 중국 규제 그다음에 크래프톤이 갖고 있는 어떤 원아이템 이 두 개가 굉장히 영향이 컸고 이거는 이제 새로운 신작 모멘텀이 9월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전 예약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8월 중순부터 나와서 모멘텀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하통의 상위주 중에 네거티브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 때 미국의 상품 재화가 그러니까 재화 상품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이제 상품 소비와 이제 서비스 소비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상품 소비는 어떻게 보면 기대치보다 더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IT랑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소비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리오프닝 이런 거에 대한 이게 지금 눌려있거든요.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상품이나 상품 재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상반기에 먼저 땡겼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저희도 보면은 이제 IT 부품이나 이제 노트북 같은 거를 이제 한다고 보면은 제가 아이패드를 새로 장만한 시기가 언젠가 봤더니 노트북하고 노트북은 작년 하반기에 샀고요. 또 그 다음에 아이패드는 저희 상반기 때 샀거든요. 하반기 때는 안 사죠. 왜냐하면 이게 IT 부품이 내구 소비지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식이 한 번 사면은 2, 3년은 쓰거든요.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걸 빼면 저희 시가총이 상해지 중에 IT 그 다음 반도체 우려까지 있으니까 IT 빼고 그럼 자동차 소비지 경기 소비지니까 이거 빼고 어? 그러면 남은 게 결국에는 멀티프로 확장할 수 있는 게임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종목들에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이슈 하나 가운데 보면은 삼성 SDI의 미국 4조 투자 네. 네. 그럼 다시 2차전지의 셀은 그러니까 2차전지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감은 더 커질 수 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시장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삼성 SDI 왜냐하면 우리가 삼성 SDI에서는 너무 투자 안 한다. 이게 약점이었는데 네. 네. 뭐 지금이라도 사면 괜찮은 것인지 네. 일단 저는 2차전지는 많이 올랐다. 너무 올랐다. 에코프레 비하면 연초 대비 금요일 종가로 플러스 100%로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SDI 같은 경우도 지금 2분기 실적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터리 관련해서 이게 흑전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올랐는데 그 2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어서 주가가 안 빠졌어요. 왜 안 빠졌는지 봤더니 미국 투자 지금 사조 얘기가 나오면서 안 빠졌거든요. 그런데 미국 투자 사조 얘기가 나와서 만약에 뉴스가 나와서 떠서 시작한다면 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뉴스에도 주가가 먼저 올라 있다면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봤던 실적 중에 내용이 되게 좋았던 게 YG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SBS 이 두 개가 좋았는데 두 개 다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이전에 실적이 좋으면 사람들이 피크로 생각하고 실적이 안 좋으면 바닥에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보면서도 아 이게 빠지는 거 보면서 최근에 두 개 다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빠졌다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좋아질 때는 이런 종목들을 먼저 납복과 대죠. 네. 납복 실적이 좋았는데 이제 쇠로 뉴스로 빠졌던 종목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다. 두 개 업체 다 내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보면서도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삼성 SDI에서 미국에 대한 어떤 사조 투자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이 셀의 순간이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매도의 순간 차익 실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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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시점을 조심하자. 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7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되고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죠. 이제 결국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올 게 온 거 아니냐. 네. 보통 시장의 분위기는 이런데요. 지금. 네. 결국엔 뭐 예전에 저희가 5월, 6월에도 이미 경험했다시피 그 FOMC 회의록이 나오는 때나 아니면 파월에 어떤 연설, 스피치가 있는 때나 전에 2주 전에 먼저 주가가 빠졌어요. 그 특이하게 한국만 빠졌다가 다시 그 뉴스가 나올 때는 다 올랐거든요. 다 제자리 갔거든요. 오히려 지금이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해봅니다. 왜냐하면 FRB에서 지금 푸는 돈의 어떤 순증의 속도가 줄었던 거지 이게 회수 아직 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장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에 수익이 내기가 어려운 거랑 장이 끝나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제가 아까 부정적으로 좀 말씀드린 부분은 수익이 내기 어렵다는 거지 장이 꺾였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은 어떤 강세장 속에서의 어떤 조정기간이지 강세장이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윤 대표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2주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어떤 미세적으로 좀 조정을 하는데 상반기 실적을 상반기 때 주식 투자 수익률이 좋았던 분들은 하반기 때 쉬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좀 네거티브하게 말씀을 드린 거지 바로 장이 꺾인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테이퍼링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이걸 보고서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본격적으로 줄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미국의 임대주택, 임대료, 주택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파월도 FMC의 인플레이션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여부를 그런데 유가가 지금 오르다가 빠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게 했던 거거든요. 이제는 인플레이션 괜찮겠다. 그런데 유가를 제외하는 인플레이션도 되게 7월에 견조했고요. 저희가 코어 CPI라고 하는 왜냐하면 음식료나 이런 것들이 코어 CPI를 제외하고서 그런 것들도 오르고 있지만 CPI의 가장 중요한 30%를 차지하는 게 결국에는 주택 관련된 임대료거든요. 이게 지금 최근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한국도 보면 요즘에 월세가 좀 많아진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목돈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출도 막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월세로 되는데 월세가 수요가 몰리면 수익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서 미국도 지금 똑같은 현상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택 가격이 지금 계속 두 자릿수 올랐거든요. 점초대에 비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고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오른 다음에 결국에는 임대료도 따라서 올리기 때문에 임대료가 오르는 거는 이게 지금 미국 정부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미국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의 핵심인데 이거를 임대료를 제한한다는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오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임대료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CPI가 또 저희가 예상 외로 또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인 거는 중고차 지수나 이런 것들이 빠졌습니다. 빠짐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올랐기 때문에 CPI의 상승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연준이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인플레이션 다시 한번 주목하셔야 됩니다. 라고만 얘기하겠죠. 그러면 주가가 빠집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결국에 테이퍼링 이슈 전까지는 계속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시장 그러니까 FED에서 FED에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가장 기본 1원칙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데 FMC의 어떤 테이퍼링 타이밍 잘 모르겠습니다. 금리 인상 언제 할지 모르겠고 금리 인상의 폭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파월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결국엔 잭슨 논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실 텐데 이때 이제 CPI에 관련돼서 우려가 좀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지켜볼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장에서 안도하고 주가가 빠져 있으면 그때부터 반등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잭슨 논 미팅 이후에 우리가 좀 더 시장이 급락하거나 어떤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반등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네. 한국에 항상 뭘 하든지 계속 빠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인 자부심이 있는 게 요즘에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걸 제가 중소기업들로 미팅을 하면서 정말 진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한국의 어떤 경쟁력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업종의 엔지니어만 좋아진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금융 지식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거를 이 유튜브를 보시고 어떤 판단하시는 중리인 분들도 이제 많은 주식 투자 기간은 짧지만 생각은 저보다 훨씬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잘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가 많아서 정보가 너무 많은데 이거 정보를 어떻게 자기 걸로 만들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느냐 이거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뉴스 보니까 테이퍼링 11월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요. 그게 이제 결국에 불확실성이죠. 왜냐하면 저는 구두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막상 11월 달에 할게 이래버리면 문제는 없어집니다. 그런 뉴스라면 오히려 저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이 확살아지니까. 경기 개선을 확실하게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럼 미국의 경기 개선이 지금 오르려면 다시 그 앞단으로 보시면 상품 소비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서비스 수지가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미국은 리오프닝 중심으로 가는 거고 한국은 결국엔 미국의 리오프닝은 상관없지만 그래도 상품 소비도 그러면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고 되면서 외국인들이 그때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 얘기는 결국 이 다음 달이죠. 테이퍼링. 네. 아니 테이퍼링이란다. 그 잭슨홀 미팅. 잭슨홀 미팅까지는 이 시장이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계속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줄이니분들 왔을 때 제가 맨날 팁을 드린다고 해놓고서 맨날 까먹거든요. 아. 시간이 돼가지고. 나도 까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따실 때 그때 막 현금 비중을 만드는 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종목별로 그냥 뭐가 더 빠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싶으면 그냥 N분의 1 해서 줄이시면 되거든요. 비율대로 모든 종목을 다.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방법이 하나가 또 있는 게 종목을 줄이시면 됩니다. 종목. 네. 장이 빠져가지고 아. 그러니까 내가 매매를 해보는 것도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매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매매도 자기의 어떻게 보면 스킬 중에 하나거든요. 많이 해본 사람이 더 잘합니다. 올라갈 때도 따라 살 수 있고 빠질 때 더 빨리 팔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투자의 어떤 스킬을 말씀드리면 그때는 제가 종목을 종목별로 10%씩 날리는 방법을 말씀드렸다면 지금은 너무 다 물려있어서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가진 10개의 종목이 있으면 5개로 일단 줄이시고요. 올라갈 때 5개 중에 많이 빠진 종목을 그러니까 가장 좋아 보이는 걸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남은 현금을 가지고 그때 투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면 그 남은 현금을 가지고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오늘 내일 좋은 뉴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5가지 종목을 압축해서 그거를 하나씩 계속 주식 비중을 늘리시는 게 장이 한 번 반등이 나왔을 때 그 전에 빠졌던 것들이 리커버리가 되는 그런데 이런 것들도 귀찮으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있어서 존버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에는 빠졌는데 매매를 잘못하면 올라갈 때 리커버리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편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약간 중수 레벨로 올라가신 분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굉장히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사실 CFD를 많이 덜어내셨다고 해요. 제 주변에서도. 그래서 아마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풀어주신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